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유튜브 크리에이어 정청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경경 수는 죄가 없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판결해야 합니다. 증거재판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 판결은 궁예의 관심법에 의한 심증망을 가진 보인다 판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경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CCTV나 녹취록이나 이런 직접 증거가 없을 때는 정황증거를 끌어들어 판결한다고 합니다. 이 정황증거의 핵심은 진술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루킹 일당의 진술이 여러 가지가 배척되었습니다. 첫 번째, 김경수 지사가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100만 원을 꺼내서 경려금을 줘서 그것을 피자로 사먹었다. 이 진술이 허위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진술은 증빙성과 일관성 면에서 탄핵되었습니다. 두 번째,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받다는 증언을 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창가에 붙어봤다, 창가에서 1미터 떨어져 봤다 라고 진술했다는데 창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말을 믿고 재판을 한 것은 엉터리 관심법 재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진실과 팩트가 있고 그 팩트에 근거해서 재판해야 되는데 그 팩트와 진실을 얻고 심증에 심증을 더하고 거기에다 또다시 심증을 더하고 거기에다 또다시 심증을 더해서 판결한 관심법 재판이기 때문에 김경수는 죄가 없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심증적으로 재판할 때는 이거다 저거다 구분이 잘 안 갈 때는 그때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서 재판해야 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물증과 증거가 없을 때는 김경수가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를 판결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은 다분히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김경수 지사는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무죄를 확신하는 우리 시민들은 광장에서 김경수 지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모여서 김경수 무죄 김경수 석방을 주장해야 하는 이유와 2016년 17년 이곳에서 촛불을 늘었던 우리의 심정은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외침이었고 그 적폐 중에 적폐 사법적폐를 완전히 청산해야 올바른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한테에서 오늘 이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촛불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사법적폐 청산하는 커다란 횟불로 타올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애국자입니다. 21세기 조선의혈단입니다. 일제치와 식민지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받쳐 싸웠던 백범 김구의 후예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자 했던 장준하의 후예로서 김대중 노무현 후예로서 그리고 문재인의 등지로서 여러분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 덜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